환율은 지금 1305원대에 놓여져 있네요. 이런 포인트도 좀 집중하시면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상승력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 이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 어떤 흐름 가져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정말 중요하고 내일까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이번 주에 다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빅스텝 0.5%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제는 2.25%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이 1.75%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환율이 확실히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빅스텝이 이루어짐으로써 좀 자금의 경직성으로 인한 우려감으로 인해 주식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청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 상승세가 잘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일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반도체 섹터들도 오늘은 좀 되돌림 현상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로서 최근 조정받았던 2차 전지 섹터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가져가주면서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 워낙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은봉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1305원 자리도 아직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또 잔헨일런의 재무장관이 방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원달러 환율도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수준까지는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오늘 코스피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고 코스닥 위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일 발표 있을 6월 CPI 지표에 대해서는 경계성, 관망대가 이어지고 있고 아시아 대시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일 발표될 CPI 지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의 CPI 지수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이랑 내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CPI 지표가 지금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CPI 지표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의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본다면 국제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6월 달의 평균 가격은 한 115불 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7월 달 들어서서는 그래도 100불 이하권이 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6월 CPI 지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안해서 방문해서 또 유가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100불 아래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피크아웃이 주목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를 잡는 것을 더 우선순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CPI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부터는 시장은 좀 더 오히려 안정세로 갈 것이지 우리가 CPI 지표 발표 때문에 매도보다는 저점에서 매수 자금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포인트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10원대에서 지금 1304원대로 그래도 다시 한번 안착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WTI는 지금 95달러 선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면서 현금 확보 유의성 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